자동차 유리에 쌓인 먼지를 사용하여 신박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미술작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작가는 1959년 미국 출생의 스콧 웨이드입니다. 스콧 웨이드는 독특한 예술적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미국의 예술가입니다. 그는 미국 공군 장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한 스콧은 아버지로부터 예술에 대한 사랑과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추어 만화가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스콧이 그림과 예술에 유난히 재능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스콧 웨이드의 음악적 경력은 다양한 록밴드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록밴드의 드럼으로서 상을 여러 번 타면서도 그의 예술적 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공예 예술에 대한 흥미로 인해 그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콧 웨이드의 예술 여정에서 가장 독특한 전환점은 그가 먼지 예술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의 비포장 도로에서 살면서 자동차가 먼지로 뒤덮이는 것을 자주 목격한 스콧은 이 먼지를 이용해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자동차의 뒷유리를 캔버스로 사용하며 다양한 크기의 붓과 손을 사용해 세밀한 장면을 그려넣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유명한 예술 작품들과 인기 있는 인물들의 초상화를 재창조해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콧 웨이드의 작품은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축구 선수 호나우진유 같은 현대 인기 인물들의 초상화까지 포함합니다. 그의 작업 과정은 일반적으로 40분에서 4시간이 걸리며 완성된 작품은 비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특성은 스콧 웨이드의 예술이 갖는 순환적이며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스콧 웨이드는 먼지와 같은 일상적이고 소박한 소재를 통해 일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의 작업은 일반적인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며 예술이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예시가 됩니다. 스콧 웨이드는 먼지를 단순한 오염물질이 아닌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매체로 변환시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상 속에서 숨겨진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관찰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환경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스콧 웨이드의 예술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텍사스의 비포장 도로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먼지로 뒤덮이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먼지를 예술적 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콧은 아버지로부터 예술에 대한 사랑과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이는 그의 창의적인 탐구와 실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예술이 단순히 전통적인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창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콧 웨이드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전시회와 미디어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예술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것들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의 예술은 변화와 수많은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며 완성된 작품이 비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사라짐으로써 예술과 삶의 일시적인 성격을 반영합니다. 스콧 웨이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말하면서 예술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예술적 창조 과정이 개인적인 표현과 자기 성찰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스콧 웨이드의 예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며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작업은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콧 웨이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술은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깊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끊임없는 탐구는 예술의 본질과 우리 각자가 가진 창의적인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술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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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